여러분! 가자! 하하! 여러분! 자, 가자! 가자! 내가 죽을 사람은 있나요? 아! 아! 가자! 내가 죽을 사람! 나는 왓을 죽여! 난 왓을 죽여! 하하! 하하! 으응?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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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병 공격진 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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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오토 이관계 쓸텐데 뭐 전혀 안통하죠 한 명만 묻고 동요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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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요시켜 아 또 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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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동요 기병 공격진 기병 공격진 기관계 버그들 또 확인해야 되겠죠 귀찮게도 아 이렇게 올지 안 올지 모르면 진짜 버그 확인하기가 진짜 짜증나는데 그냥 버그 없다 치고 하겠습니다 계속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요 저는 이 작품은, 이 작품을 제공합니다 저는 이 작품을 제공합니다 제가 작품을 제공합니다 자 관도에서 제압하구요 아 요라이 맞나요? 요양사 갑시다 전이가 아직도 살아있다구요 그래도 요라이가 우리 아군으로 온다는거 굉장히 어떤 행운의 부적같은거에요 왜냐면 요라이는 항상 가장 유리한 쪽에 붙기 때문에 요라이가 우리한테 왔다? 우리가 가장 지금 희망적이라는거죠 아 배싸움인데 제가 근데 되게 비싼 배를 타고 있긴해요 되게 비싼 배를 타고 있긴 아 아니네 비싼 배 있는데 비싼 배 타고와서 저기 한번 혼내주러 갈게요 제가 되게 비싼 배가 지금 집에 있거든요 비싼 배가 있었는데 어어? 아 그건 아까 강하였구나 아 이게 수출에는 비싼 배가 없네요 아 아까 투선 투선 있었는데 그 강하인은 와 사섭하고 야 소패왕님 진짜 명군이에요 명군 베트남은 절대 안가겠다는 거죠 지금 몇년째 계속 베트남하고는 동맹이에요 진짜 손제리하고는 다릅니다 예 부인은 3명이에요 예 쌀국수별로 안좋아요 쌀국수보다는 이제 중원으로 가고 싶은거죠 메론장 아직 못떠졌습니다 메론장 아직 못떠졌습니다 아 비겁하게 다 연한계라고 그래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외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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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싸워 그냥 싸워 아 동현 범위 엄청 좁구나 아 동현 범위 엄청 좁구나 아 동현이 진기하고 수영이 있을지 모르겠네 만약 우번이 죽으면은 예 해삼전 진짜 개판이에요 특히 연한계 예 왓을 죽는모로가 올까 메론장 그 되게 예쁜 여성 캐릭터 있습니다 물론 저는 외모는 안보니까 마음이 예쁘다는거죠 야 얘네 언제왔어 아 얘네는 할 필요없죠 빨리와 주안하고 한계는 뭐 무조건 저거 있죠 수영 황교영 빨리 오세요 오 협공이 되네요 여기서 이거 해상전에도 협공이 있었어요 이렇게 멀리서 쏘는데도 협공이 되네 네모로 여양항을 돌진 않아요. 와, 조시루 조시루 빡 돌았죠, 지금. 손책 소패왕님하고 지금 겁나 강하게 한해를 몰아치는데 아, 순우가 왔네요. 공정무사 복영의 상대가 7만 갑시다. 아, 소패왕님 진군이 남다르세요. 와, 영안까지 진군 하신다고요? 자신감이 그냥 와 엄청난 진군 속도 거침없죠? 자, 견성 먹읍시다. 와, 멈추진 않아요. 그냥 막 쭉쭉 막 업까지 올라가요. 왕 와 막 올라가네, 그냥 진짜 왕이 되신 소패왕님 자, 쭉쭉쭉 막 올라가요. 알겠습니다. 여기 갑능까지 지원해주고 매눈짱 만나러 갈게요. 토목공사의 달인 야, 근데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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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패왕님 와, 입촉 입촉하셨어요. 소패왕님 지금 하북도 들어가셨고 동시에 곽가하고 하우연을 보내서 입촉하셨고요. 이거 하북 엔딩 안하고 그냥 촌동해버리겠는데 소패왕님이 의료진 깔고 맹독하면 끝나죠? 자, 공성이 뛰어난 위헌이 처리합시다. 자, 공성이 뛰어난 위헌이 처리합시다. 충롱 아 멜론 자 없으면 패배인가요? 빨리 돌아갈게요 요것만 먹고 아 공격지휘다 야 뭐야 이거 위속 와 위속이 공격지휘에요 개쩌네요 안아도르 나요 악랄이 텐이의 선령을 미요 이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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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ister 碧 이 savvy 이쁘 이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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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 이쁠 iesz 이쁘 이끌 이쁘 이쁘 윽 hält 오오오 위원이 이겼대요 와 지금 또 클릭 잘못 눌러가지고 아 공공홍님 어서오세요 우리 정란 왜 졌지 우리 정란이 왜 졌죠 우리 정란이 왜 졌죠 그리고 우리 또 기병 선동이 있어요 이게 기병 선동이 엄청나거든요 지금 와 정란 또 졌다 이 속보 왜 이렇게 세 안으로 이러면 이 속별로 이런 거죠 전군이 있군 여러분 피해자 이 속병이야 이리와서 이 속병이야 모두 전력을 봐주시고요 진군 속도가 진군 속도가 진군 속도가 열어줘 열어줘 안하고 기병선동 열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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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가만민은 숟가락 얹으려고 류견독 가시코만 파기 내려가는 순간 기병선동으로 끝났죠 는 이건 지비 안하겠습니다 어차피 귀큰놈도 와가지고 질 수가 없어요 야 업도 먹었고 성도도 치고 있나요? 와 이런게 진짜 파죽지세죠 지금 세력 공략 보세요 유장군 끝내겠다 조조그럭에 왜 원상 밑으로 갑니까 동관 장안까지 간다는 거네요 아이씨 안되겠다 안되겠다 계속 온다 이거 지휘해야 되겠네요 계속 온다 계속 온다 도전히 안되겠다 아 후방전 있다 자 게이득이에요 뒤로 모이세요 천천히 갑시다 후방전 한번 쭉 받고 차분히 들어갑시다 어 조조는 윤네한테 맡기고 위안하고 둘이 맡기고요 전군이 저걸 좀 깼으면 좋겠는데 가자 어차피 퍼센트로 차는거라 부상병이 많을수록 많이 차죠 자 미네랄 비비기 하자 들어가자 송헌이 조조는 꼭 일기토를 해도 그 많은 무장 중에서 송헌을 골랐나요 그 많은 무장 중에서 송헌을 골랐나요 아이고 다 이긴 거를 야 대사가 아쉽지만 하늘은 날 선택한 것 같군 박이 다 날려먹고 총원지 자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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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들어가 후방전 전부 lớn 희änge X5 후회 어휴 어떻게 분명하나 괴롭냐 right 야, 착용이 이거 무쌍 찍는 거 보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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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귀 큰 사기, 귀 큰 사기 하자 아, 또 왕 잡았다 와, 우리 군량도 없었네요 군량 0일이었네 우리 나가서 싸울 애들을 제가 지명하겠습니다 귀 큰 놈 이리 와 귀 큰 놈 나가고요 아, 좁이 나가고요 이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속방 가자 자, 기병 선동이 있거든요 뒤로 빼서 기병 선동을 아, 유비 이 일기 일단이 장비한테 배운 거죠 어, 노타로분님 어서오세요 저 비단옷 속에 갑옷이 있다고 저희는 다 판단하고 있죠 비단옷 속에 아마 갑옷이 있을 겁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아, 아니, 왜 이렇게 자꾸 저냐 올려, 대이체벨 올려 대이체벨 올려 대이체벨 올려 야, 얘 붙잡아, 얘 붙잡아 자, 기병 선동을 가고 싶어요 자, 기병 선동 가자 자, 기병 선동 가자 아냐, 우리는 회복하면서 싸워 회복하면서 싸워 아냐, 회복하면서 싸워야 돼 뒤로 와 아, 미축 이걸 못 버티고 지나요? 이걸 지원을 가져야 된다고요? 아, 이걸 지원을 가져야 될지 몰랐네 자, 이제, 대이체벨 올려 대이체벨 올려 아, 미축 좀 뒤로 와 귀큰놈 좀 앞으로 와라 뒤에서 혼자 숨어가지고 활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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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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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귀큰체벨 대이체벨 올려 아직도 어린이 지금이 시작되네 진심 보다 이리 와 이 기 병 선동 가자 이리 와 이리 와 이 기 병 선동 가자 그리 빠지시고요 진심 진심 수리 budget 이렇게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よし。 다 녹였죠? 다 녹였죠? 이제 집에 가서 메론장을 만나러 갈게요. 기병으로 바꿔놓고 아 뽀이저님 감사합니다. 근데 메로나가 저렇게 옛날 아이스크림인가요? 저건 거의 70년대 광고 아닌가요? 메로나가 최근 아이스크림인 줄 알았는데 근데 저거는 너무 옛날 광고잖아요. 저거는 너무 심한 옛날인데? 저 정도 화질이면 거의 응답하라 응팔인가? 뭐 그런 수준인데 메로나가 그렇게 옛날이라고 필요한 일찍을 깜짝 놀랐어요. 자 위헌 아 매형이 또 나오네 메로나 종류 멜론 바나나 딸기 망고 코코넛 우유 메로나 컵 아 92년도에 출시한 아 근데 92년도 광고인데 거의 막 80년대 막 그런 광고 같아요 아 오늘 결혼 못하려나 쇼핑이나 하러 갑시다 광릉에 가서 쇼핑 할게요 누가봐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누가봐는 그 흘리지 않고 먹었을 때 그 희열이 있습니다 누가봐 먹을 때 보통 그 껍데기 겉에 싸고 있는거 보통 다들 떨어트리실 거에요 하지만 그걸 떨어트리지 않고 100%를 다 먹을 때 그 희열 대단하죠 무거우 들어가지 않고 있다가 4월 달에 가서 선볼 거에요 아 메로나 주재료가 참외인가요? 근데 참외하고 메로나하고 사실 뭐 거의 같은 그거라 빠빠오는 넘어가신거 아닌가 빠빠오는 넘어가신거 아닌가 어 원효 갔다 원효 갔다 여령기장하고 맺어줄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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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다수가 여성 시청자들이고 소수 이제 남성 시청자들도 있죠 남성 시청자들도 있죠 아 요란이네 와 아 우리 메론장이 안나와가지고 메론장 근데 요란이 안보이던 요란이도 나오는거 보니까 메론장 나오겠어요 요란이도 진짜 예쁘죠 위헌이 그릇이 저거밖에 안돼요 소폐형님 천통 하시겠어요 이러다가 근데 뭐 양녀니까요 양녀는 뭐 계속 받을 수 있는거죠 저게 막 자기 딸도 소개시켜주고 뭐 친구의 딸도 소개시켜주고 막 이래가지고 막 부하에 막 양녀 막 우리가 꿀 땅을 지금 다 먹어 나서 하복 뭐 이제 힘도 없고요 끝났죠 아 서서 이제 서서 나왔으니까 뭐 지갈량 방통 나올 때 됐네요 노숙 부인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따로 없고요 그냥 친구나 동지가 서른 살 넘으면 돼요 그러고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더 친할수록 좋은 딸을 준다 증명해드려야죠 의형제 하겠습니다 술 먹여서 의형제 하고 의형제한테 엄청난 딸을 받을게요 그리고 우리 소폐형님하고 의형제 해야죠 가서 소폐형님도 나이가 됐을거에요 소폐형님이 메론짱을 줄 수도 있죠 업으로 옮기셨나 업으로 옮기셨네요 아 주유 짤렸다 아 불쌍한거 봐 주유 수눅한테 짤렸어요 개불쌍하죠 아 미주랑인데 미주랑이 와 이거 저거 한거 보세요 이거 뭐죠 현실반영한거 보세요 미주랑 이거 군령에 문화성과 있어요 문화 이거 필이 들고 있다고 문화죠 아량영준 근데 되게 좋다 이거 훈련하고 사기적 없는거 이거 되게 좋죠 왕 어디갔어 양양으로 가계시네요 야 왜 수조를 양양으로 했지 소폐형이 이제 서른이 됐을거니까 소폐형님한테 메론짱을 받겠습니다 강남촌놈이라 강남촌놈이라 소폐형도 아마 술 좋아하겠죠 소폐형한테 소폐형이 어울리는 치유부를 주겠습니다 귀중한 치유부를 소폐형한테 드리겠습니다 소폐형하고 이 형제를 매준 후에 소폐형한테 메론짱을 받는 겁니다 투자금이 클수록 엄청난게 오는거죠 와 이 상성 우길과 소폐형 사실은 이렇게 친한 관계였던 겁니다 뭐 별로 준것도 없는데 별로 준것도 없죠 뭐 치유부 주고 천원자에 술 주고 이런거밖에 없는데 막 사이가 올라가요 별로 준것도 없는데 이렇게 빨리 올라간다구요 아 자 의형제도 하기전에 전하 그쪽분은 아 아쉽네요 아쉽네요 자 의형제 갑시다 그럼 주유하고도 의형제죠 우번놈 벼락 출세했어요 우번놈이 손책하고 주유하고 이 형제란다구요 아 의형제 4명입니다 저 포함해서 4명 지금 다 된거죠 이게 왜 4명인지 아시나요 유비관우 장비로 하면은 이미 3명이라 1명 의형제 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회를 한 번 더 준거에요 그래서 4명이죠 주유한테 기대를 걸어볼까요 주유한테 기대를 걸어볼까요 10월달에 주유한테 한번 기대를 걸어볼까요 아 형님이라 아 형님이라 예의 바른거 보세요 바로 보자마자 형님 나오죠 줄게 있다 오석산이라고 들어봤니 예의 바른 놈 형님이 결혼 안하고 있으니까 얘도 결혼 안했겠죠 형님과 함께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오석산이라고 할게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형님이 결혼 안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아 뽀이조님 또 후원 감사드립니다 저거 제가 뭐죠 저거 그 콜 오브 듀티 할 때 자주 하던거죠 주유 뭐 그렇게 제일 좋아하진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다 좋아하는데 얘도 대교하고 결혼했네 지금 주유하고 손책하고 그 뭐죠 그거 그 이벤트가 안일어나가지고 이게 귀모하고 호걸이 안생겼어요 주유하고 손책하고 원래 그 이벤트 일어나는게 있는데 일단 대기하고 있읍시다 설전 이제 제가 할만하죠 장자도 있어요 메론장을 내놓는다면 유혈사태는 일어나지 않을겁니다 아 현아님 또 4천원 감사드립니다 오늘 메론장 꼭 볼게요 메론장을 못 얻으면 오늘 천통에도 저의 패배죠 제가 아까 장자라는 책을 샀어요 여러분들 아니 왜 책을 샀는데 60이야 저의 패배죠 괜찮습니다 좋은 일 해야죠 기부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맞습니다 기부한 느낌으로다가 소패왕님이 아직 여기에 치느라고 지금 하북은 안치고 있는데 여기 다치고 나면은 이제 하북이죠 10월달에 미주랑한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강제 기부 강제 기부 와 소패왕님 공격적이세요 자 갑시다 주유놈 내가 오석산 줬는데 너만 소교장하고 행복하면 다녀 너만 행복하면 이 형은 나이가 70이 넘도록 혼자 살고 있는데 너만 소교장하고 알콩달콩 구독 Caf port 아 강설이 수도 Сد 약간 필히 되고 있어 가지고 주유 양딸 같긴 한데 아니 오늘 패배하지 않습니다. 손짝 한 번 더 믿어볼게요. 내년 1월달 2007년에 207년에 한 번 더 믿어보겠습니다. 우리 훈련이나 합시다. 창병 맥스 찍읍시다. 우리 청주병이 청주병이 우리한테 있나요? 청주병이 우리한테 있죠? 어허어 또 하합 주제를 모르고 쳐들어와요. 근데 이게 동관을 치는데 우리가 지금 안 막잖아요. 이게 홍농거로 인식을 안하나봐요. 자 몇 개 안 남았다 빨리 마무리 지읍시다. 악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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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월입니다. 소페왕님 만나러 갈게요. 아, 소페왕님. 소페왕님. 제가 맡겨놓은 게 있는데요, 소페왕님. 자, 통솔. 묵자 삽시다. 자, 통솔. 아, 통솔. 에이, 정말. 자, 괜찮습니다. 원래 결혼은 4월달에 하는 거죠. 보통 4월에 신부란 말이 유명하듯이 결혼은 4월에 하면 되니까요. 청주병이나 뽑읍시다. 청주병이나 뽑아. 예식장이 가장 바쁠 4월이. 아 현아님 기다리십시오 제가 지금 열심히 찾고 있어요 지금 메론장 내일 아직 못장했습니다 메론장을 주는 애로 플레이하겠습니다 내일 오늘 메론장을 주는 장인어른으로 내일 플레이 갑니다 축구 한일전 승리인데 이순신 아 이순신도 하긴 해야 돼요 제 영광검색어 2위가 이순신인데 아니 그냥 등록무장 등록무장으로 제가 해놓은거 있습니다 마둥둥 그만 괴롭혀 이 원시놈들아 주유 만나러 갑시다 비수기라서 좀 더 싸게 할 수 있고요 예식장 구하기도 쉽고요 예식장이 불경기다 불경기다 하지만 사실 예식장 구하려고 그러면은 죄다 예약이 차가지고 좋은 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좋은 시간 타임 12시에 못하고 2시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손님도 배고프다 그러고 그러죠 5개월이 고정 휴대전 선배몬 상실한 요이소